여자 솔로 아티스트 부문 1위 최예나 오늘 데뷔 1주년을 맞이한 최예나씨 멜론차트 1위는 물론 초동판매량 11만장을 돌파하며 매 앨범 활동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여자 솔로 아티스트 부문 1위 최예나씨입니다. 어제 발매된 싱글 앨범 러브워에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2023년 가장 뜨거운 대세의 솔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. 네 최예나씨 단독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수상과 함께 데뷔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